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부부위원장이 제주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도민카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출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된 거고.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은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바로 출마 기자회견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어제 하신 거 보고 아, 이거 노렸구나.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네. 아닙니까? 1등하고 싶었습니다. 자, 일찍부터 출마 의사는 밝히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하신 이유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정당에서 당직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번 국회의원에서 총선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뜻을 일찍부터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게 있었었는데 을지역에 월정리 투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해녀분들과 같이 이제 연대를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해녀분들의 모습이 옆에서 같이 볼 때 너무 처절했었거든요. 네. 이제 경찰서에 어떤 문턱도 가보지 않았던 해녀분들이신데 경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정말 도청에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던 날이 있었어요. 네. 그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면서. 그런데 그때 막 약들도 다 안 갖고 오셔서 정말 너무 불안불안하면서 이제 그 밤을 지지했었거든요.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혈압약, 당뇨약. 그런데 그 현장에 찾아왔던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전역 정치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을회와 소통했던 정치인들은 있었죠. 그런데 해녀분들의 어떤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물론 그 하수증말 처리장애 증설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할 것을 같이 의견도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처절했고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을 가져야 내가 저거의 의견을 해결해줄 수 있겠구나. 정말 너무 같이 서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물론 해녀분들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발달장애인들 부모분들이든지 노동자분들이든지 여성들의 어떤 문제든지 이 것들이 선거 때는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지만 정작 법안을 만들거나 집행이 될 때는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의 고민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사실 을에서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가 될 텐데 뭐 사시는 지역도 을이겠지만 그 정도 뽑으시면 도지사나 대통령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권력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속된 말로 밑바닥에서 오른소리만 하다가는 힘도 없이 결국은 바꿔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지 못한다. 이번에는 꼭 당선이 돼서 그 힘을 가져야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출마회견에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워킹맘, 비정규직, 여성, 약자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으로서 펼치고자 하는 그 정치의 꿈은 어떤 걸까요? 일단 저의 정체성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엄마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다가 이제 다시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같이 돕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하나의 일만을 하고 살지는 않더라고요. 이중, 삼중의 일을 함께 병행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이제 사회가 굴러가는데 정치는 우선순위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순위요? 네. 저의 어떤 엄마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저만의 일은 아닌 건 것이고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정치의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항상 저는 밀려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금 국회의 어떤 구성을 보면 정말 엘리트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민주노동당 때 대다수의 많은 어떤 의석을 노동자, 동미 뭐 이제 진출을 했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어떤 구조?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정치가 그것을 지금 정치가 되게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후위기 뭐 어떤 많은 위기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정치의 위기만큼 심각한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서민, 민생. 그렇죠? 관련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모두가 서민, 민생 얘기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거대 양당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차별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리고 노동법 2, 3조 개정안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은 그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누구와 호흡하는지 그리고 이 법을 그러면 어떤 조항을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저는 서민들을 대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만이 아니라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태원 12구 참사 때 일주일을 기념으로 해서 상영회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끝나고 나서 유가족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결국 같이 연대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호소를 하셨거든요. 서민을 그리고 국민을 도민을 이제 위한다라고 하면 그런 법안이 제1순위의 법안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단어만 나올 것이 아니라 네. 밀리는 건 거죠. 그거를 진짜 해줄 사람은 나다라는 거죠. 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참 그 어머니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출마한다니까 어머니가 말리진 않으세요? 정치한다면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말립니다. 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네. 잘해보라. 출마 포부에 제주지역 진보정치 2세대로 새로운 진보정치를 열어가겠다고 밝히셨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전체가 다 지금 위기라는 말도 하고 있고 특히 제주에서도 아 이거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진보진영 진보정치에 대한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 때 민주노동당을 가입을 했었고 쭉 이제 정당에서 큰 역할은 아니지만 쭉 같이 해왔던 과정에서 평가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스스로에 대한 반성 분석부터 시작한 자기 진영에 속한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 성과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민 의원들이 계셨었죠. 허창우 의원님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혜자 의원님 그런 과정에서 여성의 이제 어떤 농민 여성농민 육성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제주에 이제 여성농민전담부서가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전 이제 진보당의 지금 택배도선유 역시 조례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서민들이 어떤 고충을 제일 잘 아는 어떤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의 어떤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그리고 들불축제의 어떤 과정에서도 녹색당이 수기형 원탁회의를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비자림 확장공사 역시 녹색당이 함께 이제 나서서 그걸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고은실 의원님이 난치병 학생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었거든요. 지난해 도의회에서? 네. 그래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 300만 원을 이제 지급하는 조례 그리고 뭐 탐나는 전에 어떤 도입 이런 과정들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성과를 얘기하셨는데 지줄은 그렇게 안 나와요. 결국은 진보 정치가 이제 대표되는 어떤 정치인을 제대로 함께 잘 키워내지 못했던 부모는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을. 결국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그러면 이야기하고 이제 도민들께 다가갈 것인가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물.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치 2세대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네.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심상정은 안 뭐 이런 겁니까? 이건 농답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정의당의 제가 부위원 도당 부위원장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거 때는 선거 용지의 정의당으로 표시가 될지 네. 지금 다른 지금 선거연합 정당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의당으로서만은 힘들다 하는 판단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의당에서 우리가 느꼈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름에 정의당이 창당을 하고 원내 정당 중에서 12년 차 동안 활동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름을 유지한 당이에요. 다 바뀌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는데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하는 기치로 골목까지 안전한 그리고 복지국가를 이룩하자라고 하는 기치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당의 어떤 틈바구니 안에서 저는 자고 후면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국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실망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의당이 정의당이 어떤 힘보다는 더 정치의 어떤 위기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더 크게 이 선거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를 했고 그래서 선거연합 정당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표용주에는 정의당이 아니라 이제 중앙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금 녹색당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진보정당 그리고 지역정당을 표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함께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이름을 이제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 이름으로 이제 이번 총선을 치료하게 되게 됩니다. 선거연합 정당 얘기가 나와서 지금 도로통진당이라는 비난도 일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이 여러 색채의 진보 계열들이 함께 모여서 나름의 그 선거의 성과는 냈었는데 곧 이어서 분열로 이어졌던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진보정당들이 색깔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좀 없으실까요? 이제 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쭉 이제 도민사회를 어떤 이제 제주도를 돌 때 유권자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정당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연합을 함께 좀 이렇게 연대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근데 안 되잖아요. 네. 안 되고 있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 이야기인 건 거죠. 이제 각 정당마다 미세하게 또는 이제 어떤 큰 틀에서는 같이 연대도 하고 하지만 추구하는 게 이제 다르기도 하고 디테일하게는 하지만 그런 표현은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 처음 딱 만나서 너희 둘이는 결혼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추진이 있었을 때 그냥 둘이 어떤 교감도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만나서 같이 어떤 것을 추진해보기도 하고 뭐 어떤 것에 대한 토론을 더 이어보기도 하고 때로 갈등을 더 함께 풀어보기도 하는 과정에서 더 교집합의 어떤 부분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있어야 더 큰 진보정치의 판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과거와는 다르게 그때 통합진보당은 하나의 당으로 통합이었지만 이번에는 연합이니까 조금은 더 느슨한 형태가 될 것이고 제주녹색당 지금 녹색당도요. 사실 제가 이 얘기 듣고 나서 제주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 제주도당이라고 하지 말고 제주녹색당이라고 해달라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색채가 좀 다른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주 안에서는 얘기가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보정당 연석회위라고 하는 테이블이 마련이 됐고 이거는 정의당이 지금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꾸려진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이제 지금 김호김 위원장님이 도당 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이제 어쨌든 같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테이블이 마련이 됐었는데 그 전부터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떤 제주의 현안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진보정당들의 테이블에서 정당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것은 이제 중앙당에서의 풀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진 않지만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 이제 뭐 세부적인 거 다 정하시겠습니다만 방향으로 제주 지역의 돌봄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강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이유 잠깐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주가 고물가 그리고 저임금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이 되게 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제 돌봄의 문제는 제가 우리 아들을 돌보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팬데믹이 왔을 때의 어떤 돌봄 문제가 되게 대두가 됐었거든요. 온 사회의 문제가 됐죠. 그것이 그것을 그럼 누가 감당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바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이 지금 저출생과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청년층이 어떤 그 이제 제주에 남아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후위기의 문제는 이미 느끼고 계세요. 농민들도. 앞으로 어떤 농작물을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최일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도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시간이 없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소구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른 당들은 제2공항 얘기하고 제2공항 설치하겠다. 빠르게 추진하겠다. 혹은 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거대한 담론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의 말씀하셨던 내용 제주지적 돌봄 또 기후위기 문제 해결이 당선으로 가는 소구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까 돌봄의 어떤 문제의 부분은 저는 민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막연한 민생이 아니다. 네.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명의 어떤 도민들이 유권자분들이 여러 개의 돌봄들을 실제 담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개인에게 맡길 것인지.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역시 자영업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것을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짧아요. 시간 다 됐거든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내년 4월까지 아마 중간중간 모실 일은 꽤 많을 것 같고. 세부적인 공약들 지역과 관련된 공약들이 나오면 그 부분도 종종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터뷰를 노리고 가장 처음으로 출마서를 강수나 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